안녕하세요 송우육묘장 입니다 여기는 하우스 입구에 장렬 대파를 심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입구에 심었는데 지금 보시면 파가 잘 크고 있습니다 이미 몇번 뽑아서 먹기도 했고 오늘 누님하고 조카들이 와가지고 제가 입구에 몇줄을 뽑았습니다 몇줄 뽑은게 대파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1m 50 비닐에 8구멍 뚫린 비닐로 대파를 심었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도록 겨울을 났으면서도 해가 바뀌었으면서도 씨야나 안생겨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여름까지 충분히 계속 놔두고 뽑아 먹어도 되는데 이건 이제 보이게 심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섞어 먹다가 모조리 몇줄을 뽑고 여기는 다시 이제 심을려도 심던지 아니면 여기는 다 뽑아버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비를 안 맞으니까 도마도나 아니면 이제 고추 종류 몇가지를 심어도 탄제병도 안 생기고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대파는 조금만 심어도 수확량도 많습니다 원래는 1m 20에 뭐 2줄이나 3줄 심어도 되지만 이거는 총총 8구멍을 심기 때문에 간격도 20cm 정도나 15cm 밖에 안 돼 가지고 조금만 뽑아도 대파 수확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여기서 요거 좀 뽑은 겁니다 조금 뽑은 건데 여기서 이렇게 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6월 달까지는 이제 대파 비닐을 이렇게 1m 한 50 60에 8구멍 자리를 맞추셔 가지고 가을에 심어 놓으면 봄에 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꼭 장렬 대파를 꼭 9월 말부터 저희가 판매를 하니까 그때 모종을 심어 가지고 하우스는 겨울에도 수확을 할 수가 있고 노지에는 한 4월 말 5월 초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파는 뭐 땅속에 테이비 비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재금 넣고 그 다음에 석회에 석회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소석회를 꼭 넣으셔 가지고 pH 산도를 6.5에서 6.8만 맞춰 놓게 되면 아주 대파는 이렇게 떡잎도 안 되고 잘 됩니다 여기 뭐 영양제도 준거 없고 물도 제대로 많이 안 주고 그냥 밑에 테이비만 조금 넣고 석회만 조금 넣는데도 이 정도 잘 됩니다 물론 처음에 어렸을 때 노지에는 고자리파리가 생기면 고자리파리 입제나 한번 주고 그 이상은 드셨으면 떡잎이 돼도 벌레가 조금 먹어도 찬바람 불으면 깨나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대파는 초기만 잘 키워놓으면 굉장히 농사짓기가 쉽습니다 전문적으로 질나면 약도 주고 하지만 잡수질 거는 약 안 줘도 예전하면 대파는 이파리도 물론 먹지만 백색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이파리가 조금 벌레가 먹어도 대파 줄기가 백색 부분이 굵어지면 이제 여름에 조금 벌레가 굴파리가 먹어도 파밤나방이 먹어도 찬바람 불으면 언제 그랬듯이 싹 깨끗이 깨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파나 마늘 양파 쪽파 이런 거는 염기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00평에 5,6kg 정도를 뿌려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 하우스 입구에 대파를 조금 심었는데 누님이 오늘 오셔서 나눠 주려고 이렇게 대파를 뽑았습니다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